하이 자 유닛 1 가볼게요. 비동사가 있는 문장. 자 비동사라는 거는 여러분 단어 잘 외우니까 비동사라는 거는 그냥 이다 혹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. 뭐라고요? 비동사는 이다 있다 이런 거예요. 근데 짝이 있어요. 자 예를 들어서 I는 누구랑 와요? M이랑. 자 I는 M. You는 A. He, she, it은, is. We는 A. You는 A. They는 A. 이렇게 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. 요거를 기억하면 줄임말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거든요. 자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? I am hungry. 나는 배가 고프다. She is a singer. 그녀는 가수다. He is nice. 그는 멋지다. They are at the stadium. 그들은 광장에 있다. 이 말이죠. 자 밑으로 가볼게요. 자 과거형이라는 것도 있대요. 우리나라 말도 있었다 뭐 이었다 있잖아요. 자 그러면 M과 이즈의 과거형은 was라고 쓰고요. 아의 과거형은 war라고 쓴대요. 제가 동그라미 한 거는 여러분도 동그라미 해두세요. 그래야지 다시 볼 수 있으니까. 그죠? 자 예를 들어서 It was an interesting movie.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영화였다. 이렇게 한글로 바뀌죠. We were in Busan yesterday. 우리는 어제. 자 어제가 있으니까 정말 war가 와야 되겠다. 그죠? 이거 왜 제가 가르쳐 주냐면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. 아 로 돼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틀렸다고 표시가 돼야 되겠죠? 그래서 we were. 자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네 시험에서. there is, there are 이렇게 돼 있죠? 자 there is에는 뜻이 뭐뭐가 있다는 뜻이에요. 뭐뭐가 있다.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 명사가 단수면 is, 복수면 아.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. there is a computer. 자 컴퓨터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. 여러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라고 쓰는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. 거기에 아니에요. 자 컴퓨터가 있다. 어 컴퓨터 하나니까 is. 이렇게. 시험에는 분명히 아 라고 해서 헷갈리게 될 거예요. 아 틀렸어요. there are many cars. 자 많은 차들이 있다. 어 이거 여러 개네. 그래서 아 써야 돼요. 당연히 시험에는 is 라고 써두고 틀렸다. 이렇게 나오겠죠. 아시겠죠? 자 밑에 볼게요. 자 밑에 문제 볼게요. 1번. 자 음 띵똥 is a weird gentleman. 자 젠틀맨이니까 신사 남잔가봐요. 그리고 이즈를 보니까 한 명이네요. 그죠? 단수니까 답은 he. 쉽죠? 밑에 볼까요? I blank at the library. yesterday. 별표 하시고요. 나는 어제 도서관에 어제니까 날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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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was나 were 중에 답이겠죠? yesterday인데 얘가 아이가 한 명이에요. 답은 was. 쉽죠? 자 뒤로 넘어갈게요. 자 1번 가볼게요. 자 밑줄 친 부분을 줄임말로 바꿔쓰시오. she is는 줄여서 어떻게 쓰죠? 그렇죠. she is. 이렇게 쓰면 되죠. 자 b번 가볼까요? I am tall인가요? I are tall인가요? 그쵸? I am tall. 나는 키가 크다. 자 밑으로 가볼게요. 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쓰시오. he. 띵뚱. 언 액터. 자 그는 배우이다 하니까 is가 맞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그는 매우 잘생겼다 하면 여기 he is 이렇게 써야겠죠. 얘 원래는 he is인데 줄여서 his라고 쓰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d번 가볼게요. 그녀는 똑똑하다. 그녀는 하면 she. 그녀는 짝이니까 is. 그죠? 과거 아니잖아요. 그죠? 오케이.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.